사진 제공 아우디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는 TTRS 쿠페와 로드스터 제로팩 3.7초 인사이트 김재현 기자 최고 출력 400마력에 제로팩 정지 상태에서 100kmh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3.7초 이 정도면 포르쉐 테라리 등 웬만한 고급 스포츠가 부럽지 않은 성능이다. 사진 제공 아우디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 아우디가 케이스 리프트 부분 변경을 단행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는 TTRS 쿠페와 로드스터를 공개했다. 6일 현지 시간 모터 트렌드 등 해외 자동차 전문 매체에 따르면 새롭게 공개된 TTRS 쿠페와 로드스터는 2.5L 5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 2.5 TFSI 엔진이 탑재된 것이 특징이다. 사진 제공 아우디 올해의 엔진에 9회 연속 선정된 2.5 TFSI 엔진 2.5 TFSI 엔진은 올해의 엔진에 9회 연속 선정될 만큼 우수한 성능을 자리한다. TTRS는 여기에 7단 S트로닉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탑재 최고 출력 400마력 최대 토크 48 9kgm의 힘을 발휘한다. 최고 속도는 250kmh에 달하며 0-100은 3.7초에 불과하다. 사진 제공 아우디 기존 모델 대비 살짝 바뀐 디자인도 눈길을 뜬다. 먼저 전면은 새로운 범퍼 디자인을 통해 공기 흡입량을 늘렸다. 범퍼 하단부 좌우로 위치한 공기 흡입부는 면적을 넓히고 추가 라디에이터를 위치시켜 냉각 성능을 높였다. 사진 제공 아우디 측면 사이드 스커트와 후방 리어웅은 TTRS의 다이내믹한 성능과 개성을 잘 드러내준다. 특히 후방에 새롭게 디자인된 범퍼와 엄정색 디퓨저가 트윈 라이트와 함께 수평적인 느낌으로 배치돼 스포티한 느낌을 배가시킨다. 사진 제공 아우디 운전자의 편의성을 높인 내부 디자인과 성능 차량 내부는 알칸타라 스포츠 시트와 패들 시프트를 장착한 가죽 마감 RS 스티어링 휠이 적용됐다. 또 중앙 기계판 대신 12.3인치 디지털 기계판이 곡선 형태로 적용돼 운전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TTRS 전용 컨트롤러와 디스플레이를 비롯해 도어실과 변속기 레버에는 RS 로고가 적용된다. 사진 제공 아우디 이밖의 기능으로 위성 내비게이션과 와이파이 핫스팟, 680W 펭앤올룹슨 사운드 시스템 등이 탑재됐으며 USB를 통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아우디 스마트폰 인터페이스가 지원된다. TTRS 쿠페와 로드스터 판매는 이번 달 유럽에서부터 시작되며 가격은 쿠페 6만 7,700유로 한화 약 8,620만원부터 로드스터 7만 500유로 한화 약 8,970만원부터다. 사진 제공 아우디 사진 제공 아우디